이제 먹자 자 이제 먹자 엄마가 있잖아 애ちゃん고 싶어 고양이 또 있었어? 어디? 우리 한 잔 뵙 만져 한 잔 뵙 만져 뭐야? 뭐 한 잔 뵙 만져 돈이 없는데 왜 그러지? 가만히 이렇게 들고 있잖아 남집사.. 변데이 저 인간의 심심은 맞게 잘 만들어져요 적금 썬은 안되게? 아빠가 이걸 잘 흔들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